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축구 이야기. I love football. I love football 46화. 오늘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29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상윤 박문성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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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를 읽기 급하게.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에선 H조 3차전 경기를 치렀습니다. 북한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일단 경기가 굉장히 거칠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공개되자마자 바로 봤는데요. 보셨나요? 일단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게 관중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선수들이 경기 도중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야 패스해 간다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막 그냥 육승으로 들리니까 더 거칠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잡아! 영상은 안 보이는데. 저 박문선 해설위원이 얘기한 거는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너무 깐네 새끼 막. 정말 거칠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칠게 느껴지더라고요. 북한 선수들이 경기 중에 욕도 참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상현 위원님께서는 이전에 북한과의 교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경기는 뛰지는 않았는데요. 그 대회 선배들이죠. 제순호, 이태호 그런 선배들하고 했을 때 저는 백업 멤버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이번 월드컵 예선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았다고 제가 봤어요. 그때는 저녁에 진짜 소위 말하는 서로 소통하면 안 되잖아요. 만나는 것도 좀 정말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호텔에서 같이 만나서 술도 마시고 저는 그때 옛날에 저는 그런 세대였잖아요. 공산당이 싫어요. 너무 옛날. 무서우셨군요.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선배 축구들은 선배님들은 같이 이렇게 소통도 하고요. 술도 하나 주려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용돈도 주고 그랬어요. 아 북한. 네. 달러로. 되게 고마워하던데. 그랬군요. 이번 경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북한은 무관중 무중계로 경기를 치른 걸까요? 일단 뭐 북한의 생각과 사정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일단 무중계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중계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중계는 돈을 이게 북한 축구협회에 있습니다. 월드컵 1차 예선과 2차 예선은 그 홈 경기를 치르는 홈 축구협회가 TV 중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매하면 자기네들에게 돈이에요. 수익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쨌든 권리를 자기네들이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돈을 벌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높은 중계권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중계를 안 했을까? 왜 자기네 권리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좀 포기했을까 싶으면 이거는 스포츠적인,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다른 정치, 사회적 관점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5월 초에 있었던 미국과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된 이후에 제가 다른 루트로 좀 확인했더니 남북한의 모든 공식적인 교류들이 다 차단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경기는 월드컵 예선이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노출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어떤 흐름하고 북한이 보기에는 그랬다는 거죠. 물론 그래도 되게 아쉬워요. 왜 이 문제를 스포츠고 축구인데 왜 정치사회 문제를 끄집어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건 너무 아쉽지만 굳이 이걸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보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무관중은 사실 저는 생각 못했어요. 무관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일부 대사관 직원들이라든지 VIP들은 초청했다고 하는데 일반 관중들은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정말 관중은 부를 줄 알았거든요. 저도 이거를 왜 부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적을까.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서도 넘어가는 거를 못하게 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취재진과 응원단을. 그런데 만약에 북한의 관중들만 다 들어오게 되면 이건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이거는 매우 엄폐화하다. 우리 응원단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북한 응원단만 이렇게 많냐. 혹시 이걸 의식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면 사기가 떨어지는데 그 사기에 떨어지는 거를 생중계로 보여주기가 어렵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관중은 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 김일성 경기장이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경기장인데 지금 실력차가 사실 있잖아요. 관중들 앞에서 지는 걸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다 추운이죠. 추측입니다. 평양 체류 기간 뒷 이야기는 정말 황당합니다.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북측 공항 관계자로부터 소지품 종류와 수량까지 빠짐없이 적어서 제출하라. 이런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만 3시간이 걸렸다고 하고요. 또 외부에서 버스를 타는데 50km 안팎으로 저속주행해서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또 호텔에서는 산책도 허용되지 않았고요. 거의 감금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회를 전혀 저희가 모르니까 이게 그냥 저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좀 황당하죠. 황당하고 이게 뭘까 싶은데 그들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버스가 50km 안팎으로 되었다. 도로 산하점이라든지 버스의 성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지난번에 정상회담할 때 보니까 도로가 불비하다고 그랬나요? 땅이 안 좋다고. 땅이 안 좋다고. 그런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위기가 확실히 확 닫혀버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분위기가 남북한이 좋았을 때는 제가 듣기로는 그냥 평양 시내의 거기에 대동강 맞나요? 강이? 평양에 있는 게 대동강인가요? 강 하나 있잖아요. 대동강이요. 거기에 이렇게 산책도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했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에 분위기가 이렇게 좀 막 닫혀지고 업목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좀 황당하죠. 우리 하여튼 상식으로 보면 이해는 안 돼요. 아니 차가 문제가 있으면 100마나 좀 태워서 보내줘죠. 얼마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연장이 100마로 타고 100두산에 올라왔죠. 말은 멋있어. 말은 멋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부분이 실제로 경기력에 영향을 좀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미치죠. 아무래도 선수들 저희가 원정 경기를 가면 여하튼 저희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수들이 개개인적으로 산책도 하고 아이쇼핑도 하고 경기에 대한 준비 그 루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고 기사 보니까 잠은 참 많이 잤다.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컨디션 조절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겠네요. 영국 BBC 방송은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더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임판티노 회장은 경기 후에 역사적인 경기라서 꽉 들어찬 관중의 열기를 기대했는데 관중이 없는 경기에 실망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의 눈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겠죠? 우리 국민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도 사실 B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상상중계라고 하는 걸 기획해서 할 수 있었냐. BBC나 해외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실합니까? 네, 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BBC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관중도 굉장히 많고 중계도 많고 시청률도 많이 나오고 경기가 그럴 줄 알았는데 중계는 안 되고 관중은 없고 그래서 한국을 찾아봤더니 상상중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중계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우리도 사실 황당하고 우리도 이게 뭐지 싶은데 해외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거 정말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런 느낌들. 이게 있는 거죠. 해외에서도 무관중 경기 하기도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관중 경기가 우리하고 완전 다른 거죠. 무관중 경기는 징계를 받아서 무관중이니까 예를 들면 관중들이 홈 관중들이 굉장히 위험한 홍염 같은 걸 선수들에게 집어던졌다. 위험 문제, 안전관리 문제나 아니면 인종차별적 행위를 해요. 그러면 홈 팀에게 책임을 물어서 다음번 경기는 홈 관중들 하나도 없이 경기를 해 이렇게 해버립니다. 진기 차원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셀프 무관중 경기를 하는 경우는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셀프로 저 그냥 무관중 경기 할 거라고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좋으면 자기네들 좋으면 하는 거고 나쁘면 진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에 살짝 이야기하셨는데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면 경기력 저하가 좀 있다고 하신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무관중 경기를 때리느냐 징계를 내리느냐 이런 걸 놓고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관중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관중 수입이 저하돼요. 줄어드는 거니까. 눈에 경제적으로 일단 페널티를 먹어야 돼 이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조용한 경기장에서 하면 선수들이 낯설죠. 환경도 낯설고. 집중력도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다음에 사람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몸이 아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정신이 또 그 안에 포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잘한다 잘한다 으쌰으쌰 하면 힘내라 화이팅해라.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TV중계도 안 되고 관중도 없고 조용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에너지가 나는 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논문 중에는 관중들의 응원이 선수들의 경기력의 30%까지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무관중 경기를 때렸다는 얘기는 최대 30%까지 경기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려운 경기였겠습니다. 우리 이상현 위원님께서는 실제로 무관중 경기 치러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기 프로 선수 때 경기도 해봤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관중이 있어서 경기력이 많이 향상되는 건 좀 있어요. 그런데 없을 때는 또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들이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상현 패라. 비난이 심할 때. 비난이 심할 때는 정말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발언인 건 알고 계시죠?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기국한 손흥민 선수가 다치지 않아 다행이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 인터뷰 듣고 오시죠.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해주신 만큼 또 부상도 없이 잘 돌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에서 경기할 때 좋은 경기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굉장히 어려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뷰 외에도 손흥민 선수는 북한의 한광성 선수를 언급했거든요. 기량이 기대 이하다. 눈에 띄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단 이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일찌감치 이탈리아 무대로 진출을 해서 1부와 2브리그 이탈리아 경험을 했고 최근에는 유벤투스에 입단을 해서 긍정화제였죠. 이탈리아 유벤투스는 최강팀인데 그런데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유벤투스 A팀에 입단한 게 아닙니다. 유벤투스 23세 이하 팀이라고 해서 거기는 하브리그를 뛰는 팀이에요. 우리가 그냥 유벤투스 입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와 그러면 1부 리그에 뛰는 거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유벤투스 23세 팀에 입단한 선수고 이번에 하이라이트이긴 하지만 봤더니 오히려 예전에 유럽에 뛰었던 박광룡이라든지 기축구만 했던 정일관 같은 선수들의 움직임은 돋보이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생각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대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몸이 무거운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대표팀을 통해 전해진 경기 상황은 축구가 아닌 전쟁이었는데요. 일부 팬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화가 많이 나셨어요. 북한이 한국에 와서 경기할 때 해병대를 투입해서 응원하게 하고 복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아니겠죠? 아니죠. 그리고 또 선수도 실력적으로 있잖아요. 저희가 충분히 또 홈에서 한번 제대로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실력 보여줘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경기를 해서 멋지게 이기는 게 그게 진짜 승리죠. 진짜 우리가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더 관중들도 더 자유롭고 더 멋지게 응원하라고 그러고 북한도 온다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TV 중계도 더 멋지게 막 FHD 4K 이런 거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이 간증 없을 때 있잖아요. 제 것땐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홈팬들한테 그냥 아주 기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면 돼요. 네. 정상적으로 하면 돼요. 일부 팬들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늘 참 많은 기사가 양산됐는데요. 대한축구협회가 피파나 아시아축구연맹 등 상급단체에게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요구사안이 뭔가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취재진, 응원단, 중계진에서 못 갔잖아요. 북한에. 이 부분에 대한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경기장이 원래 AFC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고 요즘 미디어를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망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좀 제공되지 않은 부분. 두 가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요청한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저도 좀 찾아봤더니 아시아축구연맹 경기 운영 매뉴얼 33조 2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홈경기 개최권자는 AFC, 그러니까 아시아축구연맹인데요. AFC의 사업 파트너와 공식 상품화권자 미디어 및 원정 서포터즈의 비자 발급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조항이 있군요. 피파 월드컵 예선 규정 26조 5항을 보면 홈경기를 개최하는 축구협회는 취재진을 위해 전원과 인터넷 연결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죠. 이 근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재 요청에 들어가겠지만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축구협회나 이렇게 해서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물명이 저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해달라 고정받는 약속을 받는 이렇게 하겠지만 법리로 가서 이거를 제재 문제로 가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더 문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화도 나고 속상하긴 하지만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정상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도 비정상으로 가거나 이건 뭐 우리는 비정상은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더 꼬이니까 우리 더 크게 가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뭐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줄 북한도 아니고 그게 가장 커요.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기가 돼야 뭐 그런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보여주고요.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는 지네들이 알아서 해야 될 저는 뭐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경기 후인 지난 16일 벤토와 평양을 방문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평양에서 임판티노 회장 북한축구협회 김장산 사무총장과 함께 2023 피파 여자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 논의 사실이 발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남북 공동 개최 어떻게 보십니까? 음 참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이게 참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 북한의 판단에 대해서 매우 아쉬운 유감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도 그랬지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더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소개 목적을 위해서라도 축구는 축구니 스포츠는 스포츠니 더 그냥 남과 북이 만나서 진짜 그냥 스포츠를 있는 그대로 경기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정상적으로 응원할 거 응원하고 서로 싸울 거 싸우고 결과 나올 거 딱 나오고 그러면 이런 게 오히려 더 지금 뭐 추가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나 이런 거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감정은 감정대로 올라오고 더 멀어지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뤘냐는 말이에요. 어떤 결과를 이뤘냐는 말이에요. 이래서 더 저는 이런 판단이 되게 유감스럽고 그런 상태에서 남북공동개최가 나오니까 여론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아니 남북공동개최라고 하는 거는 이것만 딱 놓고 보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언제 한 번 월드컵이 열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물어보세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한반도에서 다시 한 번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이 열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2002년 열린 지가 얼마 됐어요? 2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20년인데 전 세계에서 월드컵 개최하고 싶은 나라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20년 만에 또 개최한다고 하면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명분이 하나 딱 있어요. 남아있는 게. 남북공동? 남북공동이고 한반도 평화 이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아껴서 잘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월드컵 우선에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실제 공동개최해도 반반 이렇게 못합니다. 인프라를 보면 우리가 거의 다 해야 되고 북한에서는 상징적으로 몇 경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논의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상태에서 남북공동 개최한다고 하니까 여론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더 아쉬운 거예요.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또 경기를 통해서 더욱 쉽지 않아 보이고 완전 고립됐잖아요. 완전 고립된 나라에서 어떻게 월드컵을 하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답변은 두 분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야기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치러진 2차 아시아 예선 두 경기 스리랑카와 북한전에서 1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2승 1무로 H조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 2연전 일단은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갔던 최영일 단장도 얘기를 했고 선수들도 부상당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수들도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정말 어려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었죠.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부상당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충분히 저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셨고요. 박문성 위원님 2차 예선입니다. 2차 예선 같고 어떻게 뭐 저합니까? 최종 예선도 아닌데요. 2차 예선 충분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평양 원정이었지만 다시 한 번 우리 대표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이상윤 박문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유정의 2분 톡톡 축구상식입니다. 오늘의 축구상식은 바로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별들의 전쟁으로도 불리는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축구연맹이 주관하는 클럽 대항전입니다. 유럽 대륙의 최강의 팀을 가리는 대회죠. 월드컵을 제외하고는 가장 권위가 높은 축구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에파가 주관하는 클럽 대항전은 챔피언스 리그만이 아닙니다. 챔피언스 리그와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유로파 리그도 유에파 주관 클럽 대항전인데요. 쉽게 말하면 챔피언스 리그는 상위 유로파 리그는 하위 개념의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전 자격부터 상금 규모까지 그 대회 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럼 어떤 팀들이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에 각각 진출하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프리미어 리그를 기준으로 1위에서 4위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5위에서 6위는 유로파 리그에 각각 출전하게 됩니다. FA컵 우승팀도 유로파 리그에 출전권을 얻게 됩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각조 1, 2위 팀이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3위 팀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탈락하지만 유로파 리그로 무대를 옮겨 32강 토너먼트부터 합리하게 됩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누비는 우리 한국 선수는 토트넘 포스퍼의 손흥민과 바이엘은 윙헨의 정우영이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2강인은 유로파 리그 무대에 출전 중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UEFA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겠죠? 그럼 다음 축구 상식 시간에 보아요. 안녕! 3부 더블블런치 시간입니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부에서도 다뤘지만 평양에서 열린 축구 깜깜이 중기였어요. 네. 저희가 이야기도 했지만 굉장히 아쉬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쉽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고 그때 라이브를 못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한축구협회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대용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일단은 조기에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대가 너무 거칠게 나왔기 때문에 좀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몸을 조금 이렇게 보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득점 창출이 많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무승부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게 1승 1무였습니다. 스리랑카전에서 대량 득점을 하고 북한 원정에서는 일단 지지 말자. 이게 일단 목표였기 때문에 소개 목표는 충분히 다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차 예선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차가 걱정이죠. 지난주 K리그는 한 주셨지만 여러 볼거리 있었습니다. A대표팀 형님들이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동안 우리 아우들 평가전을 가졌는데 일단 대한민국 U22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초청해 치는 평가전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결과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네. 우즈베키스탄과의 2연전이었는데요. 11일 1차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뒀고 14일 2차전 경기에서는 1대2로 패배했습니다. 1승 1패네요. 우즈베키스탄이 2연령대 레벨에서 그렇게 약 팀은 아니잖아요. 잘해요. 잘하는 기회. 그리고 지난 대회 우승팀이기도 한데 홈경기였고 또 우리 대표팀이 준비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대를 사실 했거든요.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어요. 경기 직관하셨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붉은악마 쪽에서 원래 응원단 쪽에서만 어떤 대한민국 응원을 외친다든가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축구장을 찾는 팬분들의 어떤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붉은악마 쪽에서 응원을 시작하면 다 같이 대한민국을 외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만족스러웠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굉장히 소수이긴 하지만 원정 팬들이 응원을 또 열심히 해주면서 경기장 분위기가 달아올랐던 것 같아요.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열렸습니다. 화성과 천안. 축구 열기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좀 분산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A매치라든가 이렇게 국가대표팀 경기들이 지방에서 많이 열리잖아요. 이런 건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건 이런 축구 같은 경기는 주경기장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트랙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트랙이 아무래도 있으면 좀 멀긴 한데 좀 이렇게 축구 전용 경기장이 더 많이 생겨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난 9월에 제주도로 넘어가서 우리 올림픽 대표팀 경기 준비 다 해놓고 팬들도 티켓팅까지 다 했는데 그렇죠.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평가전을 하기로 한 시리아의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수들도 좀 경기를 뛰고 싶은데 못 뛰니까 좀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모습을 봐서 좋았는데 먼저 1차전 화성에서 A매치 스리랑카전 다음 날 바로 열렸습니다. 네, 두 경기 다 가셨잖아요. 네, 전 두 경기 다 갔죠. 화성, 서울, 화성, 서울. 이날은 일단 기분 좋게 승리를 했죠? 네, 하지만 초반에는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네, 예. 전반전의 19분 만에 우즈벡의 야크시보예프라는 선수가 득점을 했는데요. 과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요. 이 장민규 선수의 횡패스가 부정확해서 그걸 끊어낸 야크시보예프가 이 핫라인 전부터 거의 50m를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골을 넣었거든요. 네, 이 선수가 9번 아닙니까? 맞습니다. 눈에 띄더라고요. 네, 우즈벡 일부리그 작년 준우승팀인 AGMK라는 곳에서 활약하는 선수인데요. 작년에 21살의 나이로 U23 챔피언십에 참가를 해서 우승을 경험했고 이미 A매치 대표팀에도 뽑힌 적이 있더라고요. 남다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강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일단은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긴 하지만 우즈벡 리그가 사실 빅리그에서 주목하는 리그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국제무대 활약을 통해서 유럽 진출도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먼저 우리나라가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이후에 우리 페이스를 가져왔고요. 전반전에 김재우 선수가 한 골을 만회하면서 1대1로 마쳤고 후반전은 꽤 재밌었죠. 오세훈 선수와 김진규 선수의 연속골로 결국 3대1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3대1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건 결정적인 퇴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은 이 경기 축구 팬들이 보기에는 좀 만족스러웠던 경기였습니까? 어땠습니까? 완성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장신의 무기들이 많다는 점 그러니까 오세훈 선수라든가 김재우 선수 이렇게 장신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크긴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하고 그리고 1선하고 2선에 위치하는 선수들이 정말 빠르고 뭔가 좀 화끈한 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다는 부분은 고무적이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2선에 위치하는 공격수들이 좀 급한 면이 있어요. 급하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었고 그래서 전방에서 볼을 좀 많이 잃었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했던 그런 빌미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수비진에서 좀 잔실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이 초반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경기를 하다가도 우리나라가 실수가 많은 걸 간파를 하고 전방 압박을 과감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압박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대1로 완승을 거두긴 했지만 아쉬운 점은 노출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2차전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전반전 29분에 김대원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정우영 선수가 선치골을 넣었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좋았어요. 박스 안쪽에서 이 두 선수의 침착함이 빛났지만 후반 두 점을 연달아서 내주면서 2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2선에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줬지만요. 수비진영, 특히 중앙수비와 골키퍼 포메이션에 있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그렇군요. 저는 2선에서도 특히 김대원 선수가 유동 눈에 띄었는데요. 충분히 이길만한 경기력이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나라가 어떤 점이 부족해서 이렇게 패하게 된 걸까요? 일단 우리가 경기를 주도를 하기는 했죠. 그런데 2차전에는 특히 문제가 많이 보이는 경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정우진 캐스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비진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공격진에서의 골 결정력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전방으로의 전진 패스가 난무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원에서 템포 조절을 해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공격을 해나갈 때 그거를 스스로 좀 제어를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계속 빠르게만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전방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왔고 그러한 실수가 나오니까 중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계속 끊겼거든요. 그러면서 역습을 허용을 했죠. 이게 전반 초반부터 후반 막판까지 그대로 쭉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보면 공격진은 빠른 패스를 받기 위해서 급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수비진 같은 경우는 중도에서 볼을 뺏길 거를 우려를 해서 계속 뒷걸음을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이 뻥 뚫려 버린 거예요. 그거를 우즈베키스탄이 공략을 해서 결국에는 1대2 그리고 2대1의 역전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의 템포를 가져가는 경기 운영을 앞으로는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감독이 김학범입니다. 김학범 감독 학범승 좋은 별명이죠. 맡게 되는 팀들을 정말 잘 이끌어온 그리고 대표적으로 황의조를 발굴해낸 그런 감독인데 감독마다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철학이 확실하고 다소 조금 고집스러운 모습이 보이는데 또 후방 빌드업을 중요시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김학범 감독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김학범 감독도 기본적으로는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벤투 감독하고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패스를 많이 시도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 운영 방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벤투 감독하고 김학범 감독 모두 4, 2, 3, 1 시스템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격을 운영할 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이 더블 폴란치 중에서 한 명을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로 내려서 일시적으로 3백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최후방의 패스기를 하나도 생성을 해요. 이거는 결국에는 상대의 압박으로부터 이제 볼을 좀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김학범 감독 같은 경우는 이 더블 폴란치 중에서 한 명을 안 내립니다. 두 선수모들을 그대로 3선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원에서 전방으로 직접적으로 넘어가는 패스기를 확보하는 데 더 주력한다. 정리를 하면 벤투 감독은 우선 볼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전진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김학범 감독은 중원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좀 공격적으로 패스를 투입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필더진의 운영 방식을 통해서 두 감독의 성향 차이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다. 그렇군요. 비교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일단 올림픽 대표팀 만 22세 이하 선수들이지만 내년에 만 23세가 되고 올림픽에 말 그대로 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7월에서 8월까지 대회가 예정돼 있고요. 올림픽이요. 여자분은 AMH 선수들이 그대로 참가를 하는데 남자분은 아시안게임과 같이 만 23세 이하의 선수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한 살이 어린 만 22세 이하의 선수들이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협회에서도 유22 대표팀에 대해서 올림픽 대표팀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이번 우즈벡 2연전을 통해서 26명의 선수들이 소집이 됐고 2차전 같은 경우 보면 전후반전 골키퍼까지 교체를 했잖아요. 모든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26명의 선수가 소집이 됐는데 다 올림픽에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림픽 축구 명단은 18명으로 스쿼드가 구성됩니다. 굉장히 치열해 보이는데요. 대회마다 변함이 없고 이번에 같은 기간 동안 국가대표팀에 이동경 그리고 이강인이 차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직 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3명의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거를 치면 5명입니다. 이동경이 사실상 올림픽 대표팀의 에이스로 이렇게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18명에서 5명을 빼면 13명이 남죠. 26명에서 절반은 이렇게 탈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치열해 보입니다. 병역특례 이야기 잠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일단 작년에 아시안게임 이후에 예술 채용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도가 됐었죠. 지난 9월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큰 변화는 없답니다. 체육인과 관련해선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그러니까 금운동 아무거나 따면 되고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대신에 이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시키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올림픽에서도 이 3명의 와일드카드를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선수들로 구성할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병역특례 이야기하니까 지난 국감에서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나와서 해명을 하곤 했는데 아직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와일드카드 합류로 전력은 분명히 강해지겠지만 어릴 때부터 연령별 대표로서 발을 맞춰온 기존 선수들이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너무 확실하게 맞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뒀던 대회 하면 런던올림픽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동메달인가요? 그렇죠. 대단했죠. 그때 당시에 와일드카드로 출전했던 선수가 공격에서는 박주영 선수, 수비에서는 김창수 선수, 볼키퍼는 정성영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활약을 했던 것도 결국에는 구자철이나 기성영, 지동원 같은 기존의 선수들이 판을 잘 깔아줬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한 선수들은 이 와일드카드로 출전을 했던 박주영의 정성영 선수이기는 하지만 이 선수들의 활약 역시 기존의 선수들의 활약이 뒷반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일드카드로 들어오는 선수는 말 그대로 추가되는 선수예요. 팀 전체를 바꾸는 마법사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더구나 와일드카드로 합류하는 선수들은 팀하고 합을 맞춰볼 시간적 요소도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의 선수들이 이 탄탄한 전술 여건에서 얼마만큼 잘해낼 수 있느냐. 이게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그럼 가장 궁금한 점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년 올림픽 합류가 유력한 와일드카드 누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번에 우즈베키스탄과의 2연전을 보면서 느낀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죠. 거기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수비라인을 좀 조정해줄 수 있는 라인을 컨트롤해줄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센터백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미드필더진에서는 템포 조율을 해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의 부재가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미드필더진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백승호 선수라든가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합류를 한다면 많이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센터백이죠. 센터백 라인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군변제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대표급 자원 중에서 광저우 황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지수 선수 아니면 가시마 엔틀레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승현 선수 두 명 중에 한 명을 좀 데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격진하고 2선이 전반적으로 전력이 좋아요. 좋기는 한데 뭔가 좀 더 경험이 많은 선수가 90점을 잡아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좀 불은했던 부상으로 인해서 좀 불은했던 권창훈 선수 공격진의 리더로 좀 데려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가 또 있잖아요. 이 자리는 군면제 를 받지 못한 공격수 석현준 선수도 한번 후보군으로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제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와일드카드뿐만이 아니고 올림픽 합류가 유력한 일단 주요 선수를 동시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정우신 캐스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와일드카드 부문을 좀 논외로 놓고 치더라도 일단 뉘이십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이었던 아산무궁화 오세훈 선수가 석현준 선수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스트라이커 포메이션 경쟁에서는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업 역할로는 이 FC한양 조규성 선수가 또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둘 다 훌륭한 선수죠. 오세훈 일단 제공권이 좋고 헤더 능력 뛰어나고 또 피지컬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조규성 선수는 활동 범위가 정말 넓고 수비가담도 정말 적극적이고 또 박스 안쪽에서 황의조처럼 순간적으로 슈팅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K리그2에서 보여줬던 활약 본인의 증명했던 능력을 국제무대로 좀 옮겨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엘리트 코스를 착실하게 밟았던 선수들에 비해서 국제무대 경험도 좀 부족하고요. 또 이번 우즈벡전에서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서 좀 자꾸 후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스트라이커 입장에서 솔직히 경기 잘 풀리면 최대한 상대의 골대 앞에 붙어 있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도쿄올림픽 이야기 자세하게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해요. 이제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정도의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국대 경기가 아니잖아요. 연령대 경기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시아 예산을 통과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메달을 노래하죠. 그렇죠. 우리 선수진이 어느 때보다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를 적절하게 잘 쓴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올림픽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있어요. 올림픽은 유럽에서 실시하는 유로대회가 있잖아요. 그 대회랑 같은 해 같은 해 여름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주요 팀들이 U23 연령대에 포함되는 국대급 자원들을 올림픽에 차출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늘 그래 왔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팀들은 대부분 1.5군에서 2군 정도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번 2020년 같은 경우는 남미에서도 코프 아메리카가 동시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미 참가 팀들 역시 국대급 자원들을 올림픽에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참가 팀들의 전력이 대체로 좀 고만고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또 아시아에서 열리는 대회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메달권에 든다 이런 목표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금메달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금메달이요? 네. 물론 그것까지는 굉장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목표는 좀 더 크게 가지고 강차게 도전할 필요는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가 좀 되는데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선을 거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올림픽 진출이 8회 연속인가요? 8회 연속으로 했는데 이게 세계에서 첫 번째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번에 88올림픽부터 계속 진출을 했거든요. 이번에 나가면 아홉 번째인데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이수열 평론가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올림픽보다 예선이 더 문제다. 그 정도로 좀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태국에서 AFC 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이 열리는데 이게 올림픽 예선을 겸하게 됩니다. 아시아 16개 팀이 참가를 하는데 1위부터 3위까지 올림픽 참가 자격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결승전은 진출을 해야 올림픽 티켓을 확보를 해놓는 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3, 4위전을 간다면 정말 살떨리는 마음으로 경기를 봐야겠죠. 지난 2018년에 같은 대회 때는 비록 그때는 올림픽 예선은 아니었죠. 올림픽이 열리는 주기마다 예선이 되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4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우즈벡과의 2연전에서도 느꼈듯이 준비를 탄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맞습니다. 예선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일단 올림픽 나가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될 거고요. 준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열 평론가가 생각하기에 올림픽 대표팀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대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전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자면 좀 더 경제적인 축구를 추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템포가 많이 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조급하다는 인상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볼을 소유를 하더라도 좀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도 있고 공격을 많이 시도를 하기는 하지만 실속 있게 마무리까지 이어가지는 못한다. 이런 인상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범 감독이 추가하는 속도축구, 공격축구 이런 거 다 좋지만 때때로는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템포 조절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실수를 줄이면서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이 갖춰진다면 우리 멤버들이 좋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올림픽 역사에서 축구로 금빛 메달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이서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했고요. 저는 제작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